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두번째 장점은 금리인데요. 기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이탈의 이유 중 하나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4.3%에서 4.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두번째 장점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장을 가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했다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으로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동시에 미혼일 경우 연소득 7천만원 기혼일 경우 연소득 1억원 이하라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의 금리는 최저연 2.2%이며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다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기존 일반 청약 가입자의 경우 은행에 방문하면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대해 알아봤으며 저희 현금TV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